금융서비스의 융합과 핀테크,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도 겸업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금융권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는 한편, 금융 주도에 비금융 융합도 제한돼 혁신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